22장 가비지 컬렉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비지 컬렉션의 개념과 가비지 컬렉션의 관점에서 보는 객체의 할당과 수거 그리고 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이 없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나 C++는 프로그래머가 객체를 힙에 할당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는 코드를 반드시 작성해 줘야 합니다. 해당 코드를 누락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게 되고 나가서는 프로그램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시잡에서는 힙에 할당한 객체를 CLR이 자동으로 수거를 해주죠. CLR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쓰레기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것을 바로 가비지 컬렉션, 쓰레기 수집기라고 하는 겁니다. CLR이 객체를 할당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CLR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통째로 확보를 하고요. 즉 하나의 관리되는 힙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객체를 할당하는 힙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힙은 바로 관리되는 힙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들이 할당될 때마다 관리되는 힙에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적재됩니다.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죠. CLR이 관리되는 힙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나면 비어있는 힙이죠. 그러면 포인터를 이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다음 노드를 할당할 메모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객체를 할당을 했어요. 이만큼 메모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 다음에 객체가 할당될 주소를 미리 이 포인터로 가리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B가 할당이 되면 이 위치에 바로 할당을 시키고 포인터를 그 뒤로 또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할당을 해요. 그럼 쓰레기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여기 코드를 보세요. 코드 블럭이 있고 이 안에서 객체 A를 생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A는 참조죠. 힙에 할당되는 객체는 바로 이 부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힙이 있고요. New Object를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할당을 했고 A라는 참조를 이용을 해서 이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코드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참조 A는 소멸됩니다. 자동 메모리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택에서는 사라져요. 그런데 힙에는 A 객체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바로 쓰레기 즉 가비지가 되는 것이고요. 가비지 컬렉션이 알아서 치워줍니다. 이번엔 가비지 컬렉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GC 루트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루트라 함은 객체를 붙드는 참조를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코드를 보시죠. New Object가 힙의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A가 힙에 있는 해당 객체를 붙듭니다. 바로 여기서 A가 루트에요. 루트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A처럼 스택에 형성될 수도 있지만 정적 필드인 경우에는 힙에 생성되기도 합니다. 닷넷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은 G 컴파일러가 루트 목록을 생성을 해요. 이 루트 목록을 CLR이 관리를 하면서 상태를 갱신을 하죠. 루트 목록이 A, B, C, D 등등이 있는데 이 목록에서 B가 사라지게 되면은 B가 가리키고 있던 이 힙의 객체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목록을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목록은 가비지 컬렉터가 참조하는 중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가비지 컬렉터는 초기에 모든 객체가 쓰레기라고 가정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치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점검을 해요. 그래서 루트 목록을 순회하면서 각 루트가 참조하는 힙 객체와의 관계를 조사를 해요. 자, 어떤 힙과도 관계가 없는 루트가 있다면 이 루트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힙 객체를 참조하는 힙 객체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자, 쓰레기 객체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추거를 하고 뒤에 있는 메모리들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메모리가 정리가 되고 아웃노드를 할 때가 메모리의 포인터를 여기에 위치시킬 수가 있게 되죠. 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LR은 메모리를 0, 1, 2, 3개 세대로 분리를 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에서는 객체의 나이가 어릴수록, 즉 갓 생성된 객체일수록 메모리에서 빨리 사라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메모리에서 오랫동안 살아난다고 간주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이라 함은 가비지 컬렉션을 겪은 횟수예요. 0세대에는 가비지 컬렉션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갓 생성된 객체를 위치시키고요. 2세대, 즉 마지막 세대에는 최소 두 번 이상 0세대와 1세대를 거쳐온 그런 객체들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1세대는 0세대와 2세대 사이의 과도기를 거치는 객체들이 위치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이렇게 힙이 할당이 되죠? 그리고 객체를 할당을 했습니다. 이 객체들은 0세대예요. 왜냐하면 가비지 컬렉션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을 한 차례 거쳤어요. 그리고 C와 D와 F는 수거가 됐고 A와 B와 E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객체들이 할당이 됐네요. 그리고 이 객체들이 가비지 컬렉션을 거치면서 G, I, K 이렇게 살아남은 객체들이 1세대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이 되고 또 다른 객체들이 메모리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객체들 중에 A, E, G, I, K는 2세대로 넘어왔고 B는 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중간에 표현이 안 됐지만 LMO가 1세대로 추가가 됐어요. 0세대에 있었다가 1세대로 추가가 된 것이죠. 이게 또 다른 객체들이 할당이 되면 이렇게 P, Q, R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세대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세대에 있던 객체 중 K가 수거가 되고 나머지들이 살아남고 또 1세대에 있던 객체들 중에 LM은 수거가 되고 O가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P, Q, R이 그대로 살아서 1세대로겠죠. 세대별 가비지 컬렉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0세대 가비지 컬렉션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1세대 그리고 2세대 가비지 컬렉션이 가장 빈도가 적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